대통령의 직책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. 밀어붙일 수 있을 때 밀어붙이세요. 다른 건 아니고요. 혹시 집사람이라 호칭 좀 쓰지 말라니까. 당신이 집사람이지. 바깥 양반이야. 244분의 주인공은 구야 구야 구 행운의 주인공을 가리는 마지막 번호는 구원입니다. 범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오늘 밤 아홉수경 청와대로 엘블런스가 들어갔고 뭔 소리 해! 나이스 미쳤어! 아 미치지 않고 세어 왜 이런 짓을 우리 이혼하자. 이쪽이 지금 대치 중인 지역입니다. 대통령께서는 전쟁이 많은 게 더럽습니까? 이게 지금 우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? 혼자 나가시는데 물을 열어려고 어떻게 해! 결혼 algumas conqu 계십니다. 야! 가대체 다스콘 yourself 감사합니다.